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와 김밥볶음 와 김밥볶음 여기로 가야 돼 재미있게 아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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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막상기 아니고 저랴한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 아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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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에서 미쳤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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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스트랩 잡기 괜찮은데. 일단 비 온다니까. 충무김밥 하는데도 있어요. 앉아서 먹는데. 네. 감사합니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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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머니들, 어느 집이 맛있노? 그 집도 맛있는 집이 있을긴데, 요한 먹는 거 맛있는 집이 있어. 사람들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마! 어, 몰래라,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이래 변했노? 뭐가 이래? 많이 변했네, 이 새끼 깜짝이야. 마! 이 새끼가... 자리해라! 자리해라. 아니, 은초등, 오늘 내 방에 계속 나올 놈인데, 소리 질려고 깜짝 놀랐어. 미친놈이. 밥 먹나? 네. 어, 잠깐만 있어 보세요. 밥 먹었다고? 어? 예, 예. 밥 먹어. 어, 가라. 밥 먹었으면 가라. 아휴... 여하여 먹자. 여하여 먹자. 여하여. what's it? 딱? 네. 아- ㅈ타.. 김밥, 김밥 없지 아닙니까? 그냥 2인분에 3천이. 위린문에 3천이. 좀 보이죠? 네, 1인분에 3천입니다. 김밥하고 국물은요? 네. 국물은 뭐 있어요? 그러면 김밥 일단은 3인분 김밥 3인분하고 또 뭐 있어요 먹을 거? 국수, 박면, 잡채 잡채, 잡채 하나, 국수 하나, 국수 두 개 김밥 3인분 같이 먹자 이 새끼 웃음 많이 변했네 깜짝 놀랐어요 소리 질렀어 깜짝 놀랐다 이 미친놈이구나 국수 두 개, 잡채 하나 잡채 들었다메 이거 이모 젓가락 젓가락 받아라 젓가락 저거 받아라 네 네 형 네 방송 보고 따라왔구나 네 근데 저거 빨리 왔습니다 오늘 계속 나오기로 했거든 은초등이라고 인사 한번 해라 반갑습니다 은초등입니다 어 완전 그 지만의 세상에 사는 놈이야 음 아주 특이하다 음? 자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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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말무라 네 병어보다 내공이 조금 더 세다고 볼 수 있다 응? 응 잡채 나왔고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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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자 이거 뭐 이모가 좀 여기서 다 찍어줘야 되는데 응 이제 들켜야지 자 니가 찍으면서 먹으라고 응? 삶 좀 먼저도 우리 많았나? 아직 맞지? 응 나는 이제 많이 많아 저저저 뭐 이리 해갖고 뭐하는건데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 테레비 네 테레비 내공이 나오겄네 응 자 김밥 자 김밥 자 김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김밥 정구지하고 음 네 좋아요 고기 일단은 국수부터 한탄으로 먹어볼게요 어 응 그래 할 수 있다 응 응 그래 할 수 있다 응 형님 작다는데요 어 의자가 의자가 작다고 네 닭도가 왔는데 니 먹으면서 찍어 네 드세요 음 응 음 네 네 음 음 음 음 음 형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냥 먹어야지 아삭아삭 이것은 막내기 맞다. 완전 맞다. 김밥, 어묵, 그 다음에 문어, 정국이. 경호 방송 갈래? 네, 잠깐요. 봤습니다. 간단하게 됐다. 아프리카 살 안 보다. 딱 경호 딱 하는 날 봤습니다. 집에 좋은가? 집에 좋은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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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살. 토네. 막이. 다기. guerrilla. 아뢋 Jest. 네 방송에서 말해주는 게 여기서 말하지 마자 네 색깔을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지 말라고 강화해라 응 알았다 물 좀 더 내가 먹으면 안경이 찌면 앞에 한 거 할매의 가게 온나 알아보면 되겠네 DC좀 해주나? 이거 더 맛있어가? 이거 어떻게 내가 낼거야? 어묵하고 문어 어묵 볶은거하고 문어 고마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야 지금 내게 하나 오늘ini 국수 국수 이쁘 입장 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반찬 넣어 다녀온쪽과 også는 제공폭 Cuzacan 아유 삶의 맨날 뭐지 맛있노 어? 맛있다 뭐지 맛있노? 아유 맛있노 밥 좋네요 밥 맛있네 오줌? 밥 무라? 네, 먹고 있어요 드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출산 출산 이따 출산 출산 한번 가자 음 음 히힛 멋집니다 히힛 간신하였나 아이다 잡채도 먹어라 네 새끼 깜짝 놀랐네 니 형 보고 야 새끼 이래 또라임이다 내 여기 안 무서워해 내한테 안 맞아 봐갖고 아까 여기 그논데 야 이 줄어넘어 깜짝 놀랐네 작업도 넘어가 싶어 잠깐만 좀 맞으면 넣고 퍼져야 돼 너무 떴냐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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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어 으 아 아 고춧가루 아 이거 잡수 봐서 그러면 좀 잡사해야지 형들도 드릴게 가만히 서서 내가 알아 드릴게 내가 아무따라 잡게 하면 안 돼 음 맛있다 아 털림도 마지 마라 아 털림도 마지 마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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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방송 잠시 좀 끌게요 예? 방송 잠시 좀 끌게요 이 스바론이 오랜만에 만났더니 어? 감을 잃어버렸다 어? 아 아 이건 시작도 아닙니다 어? 네 나는 거 한 번 하러 가라 어? 네 나는 거 거둬도 되겠나? 예 되겠습니다 어? 예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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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